3. 사망토론의 사회자 예지영 주제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로 100만원짜리 와이패드를 준비했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덩어리 장갑을 줬다면 와이패드 내가 써야 되나 아니면 여자친구 줘야 되나 라는 주제를 넣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인한테 준다의 해운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김기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욱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은 와이패드 내가 쓴다의 우리 낙성대 메롱 우리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선물이라는 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선물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인데 어? 벙어리 장갑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어? 아니 우리가 무슨 무슨 선이 서준이야? 뭐야? 그 얘기 왜 나와요?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 만세냐고 벙어리 장갑 받고 좋아하게. 벙어리 장갑은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야. 쓰레기라고요? 지금 어? 하는 애들이 이제 애인한테 벙어리 장갑을 준비하셨던 애들. 집에 가서 숨겨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인 거예요. 우리 1년에 연인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 날이 몇 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발렌타인데이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받는 날이니까 여자가 선물해 주는 거 보고 화이트데이 날 그만큼 내가 받은 만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 같은 경우는 내 생일이 먼저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나 생일 선물해 주는 거 보고 여자친구 생일에 그에 맞는 그에 걸맞는 선물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날 이거 동시에 꺼내야 됩니다. 이거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이요? 명심하셔야 되는 게 크리스마스 날은요. 절대 내 패를 먼저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내 패를 항상 선물을 두 개 정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왼손에 있는 벙어리 장갑을 하나 준비하시고 오른손에는 와이패드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러고 나가세요. 이러고 나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나가가지고. 자 가가지고. 여자친구가 선물 뭐 꺼냈는지 봅니다. 여자친구가 벙어리 장갑을 꺼냈다. 그럼 나도 벙어리 장갑을 꺼내도 되는 거야. 근데 여자친구가 벙어리 장갑을 꺼냈는데 내가 실수로 와이패드를 꺼냈어. 낙장 부리비입니다. 여자친구가 나한테 벙어리 장갑을 줬는데 내가 지금 와이패드를 주는 이상화. 이거 사자성으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완전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아니 내가 왜 적자 보는 장사를 하냐고. 와이패드 내가 써도 충분합니다. 내가 써야 됩니다. 아니지 뭔 소리야. 자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연인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사실 남자들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할 때 여자친구한테 무조건 비싼 걸 선물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비싼 걸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비싼 것보다는 가격보다는 좀 정성이 들어가 있는 성의가 들어가 있는 이런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남자친구가 뭘 좋아할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벙어리 장갑도 내가 장갑이 필요해 보이니까 장갑을 선물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낚시를 좋아했다. 그럼 여자친구 나한테 뭐 줬을까요? 뭐 줬을까요? 벙어리 장갑. 벙어리 장갑. 낚시할 때 손 실어오니까 벙어리 장갑.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차를 좋아했다. 그럼 뭔 서브을 했을까요? 벙어리 장갑. 벙어리 장갑. 내 차에는 열선이 없으니까 벙어리 장갑. 그리고 내가 만약에 조던 운동화를 좋아한다. 그럼 여자친구 나한테 뭐 줬을까요? 조던 운동화가 그려져 있는 벙어리 장갑. 누가 나 얘기하는데? 귀여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남자분. 두 분 커플이신가요?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와이패드를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벙어리 장갑을 꺼냈어요. 그러면 와이패드 여자친구 준비를까? 아니면 본인이 있습니까?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봐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패드를 여자친구 벙어리 장갑을 줬는데 너는 그냥 준다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은 여자를 돈으로 질러는데. 뭔 소리야. 여자를 그냥 돈으로 꼬시는 거야. 돈으로.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 이쁜 여자랑 못생긴 남자가 지나가잖아. 그런 애들은 돈으로 질러는 애들. 막 돈으로 질러는 애들이냐고. 근데 둘 다 못생기면 천생연분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돈으로 질러. 얘는 돈으로 질러는 스타일이지. 옆에 여자친구야? 네. 천생연분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쁜데. 여자분들 생각해보세요. 여자분들도 내가 남자친구 선물로 와이패드를 준비해 갔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선물을 하면 벙어리 장갑을 줬어. 어. 그거 내가 써야지. 그거 어떻게 해. 여자분 어떻게 할 거야. 본인이 써요. 남자친구 줘요. 아 남자친구 준다고? 아. 아 남자친구 준다고? 그래. 당연히 주지. 그래. 넌 그거라도 줘야 만나 주겠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말을 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뒤에 있으니까 모르잖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단 말이야. 왜 내 말을 못 들어야지. 나 네가 거짓말이야. 그러면. 나갈 때 봐. 그러면. 선물.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감성이 풍부하죠. 그래서 여자친구들은 손편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자친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손편지 하나요. 감동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봐봐요. 남자친구가 만약에 손편지랑 와이패드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뭐가 줘요. 뭐가 줘요. 손편지는 찢어버리시죠. 혹시라도 크리스마스에 내가 손편지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찢어버리시죠. 정성은 개나 줘버려. 개나 줘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의견 아니야? 아니에요. 의견이에요. 이 연인관계에서 손익을 따지면 안 되죠. 내가 와이패드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려고 준비를 한 거지. 거래를 하려고 준비를 한 거 아니잖아요. 이상준 너도 잘 생각을 해봐. 여자친구가 진짜 이거 어렵게 짜은 거야. 내 생각하면서 얼마나 따뜻한데. 껴보거라 얘기해. 직접 내 생각하면서 이거 만든 거라고? 에이. 왜? 둘 다 오른쪽이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와이패드 사장님이 하니까. 우영을 주장해. 오른쪽이네. 만들지도 못하는 거 둘 다 오른쪽으로 해. 그럼 어디에 끼고 다녀. 내 꽃게 해? 답답하게. 처음 만드니까. 이게 실수. 그냥 실수할 거면 와이패드 사주면 되지. 이거 뭐 하는 거야. 네 말대로 줘봐. 여자친구한테. 현미야. 이번에는 내가 벙어리 장갑 너무 고맙게 잘 봤고. 나는 와이패드 준비했어. 결혼식. 가죠. 내년 크리스마스는 좀 좋은 거 사줘. 알았어 그래서. 그래. 즐거웠고. 내일 또 보자. 그러고 보니까 여자친구 와이패드 봤으니까. 신나서 집에 가. 룰루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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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집에 가. 어? 가는 거 보고. 이제 나도 집에 가야 되잖아. 어? 서른 살인데. 어? 벙어리 장갑 여기 목에다 딱 메고. 혼자 이렇게 끼고. 그럼 가는 거야. 벙어리 장갑 끼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아 맞아. 그럼 가는 거야. 아 맞다. 둘 다 오른. 오른쪽이지. 뭐야. 혼자 살기. 죽여가지고. 잠깐 먹고. 인터넷 지나야겠다. 그러면 인터넷 딱 끼웠다 했는데. 그래도. 여자친구가 내가 선물해줄 때 인터넷에 바로 올렸네. 와. 와. 왜 왜. 중고나라에 올렸네. 뭐야. 중고나라에 왜 올려. 아니 이거를 왜. 이거 팔 거면 그냥 나 주지. 이거 왜 가져갔지 이거. 아 근데 얘 중고나라는 애야. 잠깐만 얘 구매 내역 좀 한번 봐야겠네. 와. 왜. 벙어리 장갑 여기서 샀네. 아니 지금 떴다고 했는데. 남이 떠준 걸을 사왔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게 두개가 있는 거야. 뭐야. 그럼 불량식품을. 와. 이거 안되겠다. 이거 혼내줘야겠다. 그래서 다른 전화기로 전화해가지고 음성변조에서. 여보세요. 예 그 와이프한테. 예 제가 직거래 하고 싶은데. 예 컴퓨션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커피병에 먼저 나가 있는 거야. 애비가 딱 온 거야. 나 보더니 깜짝 놀라지. 놀라지. 그래서 야 이리 와봐.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 뭐가 안 돼? 설명해보라고 뭐가 안 되는데? 뭐? 애누리가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우리 10초 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날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려고 와이패드를 들고 간 순간 여자친구는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오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선물 안 주면 굉장히 난감하죠 난감한 상황 만들지 마시고 시원하게 선물 주십시오 김규기였습니다 네 선물 들고 나가는 순간 알겠죠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에게 주는 선물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와이패드 내가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애인에게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나오세요 나왔나요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대 이산준 이산준 패 야! 고마워! 이거 어떻게?